헤드라이징! 헤드라이징! 이어서 가야죠 이어서 갑니다 바로 가죠 저번 시간에 약을 찾아오는 퀘스트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빨리빨리 진행을 했어야 되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번에 보스를 보고 딱 왔다고 기억을 하는데 빠르게 가져오죠 약 시간 너무 없네요 왜 이렇게 없지? 가서 더 없는 거 같애 원래 이렇게까지 없었나? 원래 없던 거 같긴 했는데 좀 더 없는 거 같다 뭔가? 약을 가지고 돌아가는 게 퀘스트이기 때문에 갖고 돌아가야 된다는 건데 너무한데 이거는 좀 너무 시간이 없어 아 무기가 별로 없군요 아 무기를 하나도 안 가지고 왔네요 시간이 혹시 뭐 로드를 하면 더 강한 거 뭐 그런 게 있는 건가? 에이 설마 난 커피크림이라도 가져왔어야 되는데 됐어 빨리 가자 달리는 기가 없나 진짜? 아 좀 꺼지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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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져 바로 목표를 잡고 저번에는 좀 돌아갔거든요 길을 몰라서 여기를 통과해서 여기에 가는 거죠 갈 데가 있긴 하냐? 잠깐만 잠깐만 입구가 있는 거야? 이런 데로 들어갈 수 있는 건가? 일단 가보고 생각을 합시다 일단 나갑시다 나가는 걸로 하고 일단 노래를 끄겠습니다 어 당연히 그 저작권 의문이 나오기 때문에 노래를 끌 거고요 근데 저거 말고 저작권 의문 없나봐 어 안 걸렸어 그쵸? 그쵸? 어차피 안 걸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죠 난 안 걸려서 만족합니다 꺼져 물을 타고 간다 바로 나가서 위로해서 가겠습니다 바로 가죠 최대한 빨리 시간 너무 없네요 보스전까지 해야 된다는 건데 벌써 가기야 두 글자 남았어 저기 뭐 문이 있는 거야? 저는 저쪽으로 갔죠 근데 저쪽이 더 가까우니까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아이템이 너무 없는데 특히 총이 좀 필요하거든요? 보스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보스전을 그냥 무시하고 들어갈 수가 있나? 처음 보는 무기다 제발 길 있어라 왜 시간이 더 없냐? 붉은색 아니었잖아 노란색이었잖아 원래는 이렇게 해서 가면 되나? 이렇게 해서 가면 되나? 모르겠는데? 야 나 처음 오는 데야 길이 너무 복잡해 점퍼면 안 맞는 거 개꿀 아 왜 이렇게 많어 아 근데 가가 가고 있어 야 이거 오토바이 있네? 안 터지고요 에? 차는데? 왜? 개집... 아 야 잠깐만 맞지? 가는 거 올라가는 데가 있는 따로? 일로 가는 건가? 어 너무 먼데? 아 바로 갈 줄 알았지 문 있을 줄 알았지 그것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저기 저... 잠깐만 어디야? 여기 열쇠가 있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여기 아닌 거 같애 어 어 여기 맞나? 어 여기 맞네? 갈 수 있나 보네 여기서? 일로 가고 있는 거 맞죠 지금 어 이쪽인가 본데 무릎 펴던 게 야 잡아서 가야 된다는 게 너무 헬인데 이거 인간적으로 어 열쇠 그 약을 찾아서 돌아가는 것까지 있거든요 좀 많이 머네요 이쪽 창고에 이제 열쇠가 있어서 열쇠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말이 열쇠지 갈 수 있는 거 맞지? 일단은 메인인 약 회수가 이제 아잇 꺼져봐 망했는데? 돌아갈 수 있냐 이거? 너무 없어서? 아니 뭐 뭐 이따위야 이씨 어 너무 많아 어떻게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차를 타고 봤어야 됐나? 그래서 이렇게 많은 건가? class 어 잠깐만 이게 아니네 이쪽 길 있다 이거 이거 이건가 봐 이거겠지 위층이겠지 여기서 정육점 파도파도 끝이 없네 이놈의 게임은 어디 가는 거냐 나가면 되는 거야 여기서? 여기서 어떻게 나가냐? 길이 뭐가 이래 우유 있다 뭐야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정육점이 아니고 뭐고 일단 글로 가자 약시간 너무 없다 야 인간적으로 여기 너무 없는데? 커피크림 없어 오늘 고생 좀 하겠어? 어 너무 멀어 일로 가야겠다 이번에 어디로 가도 똑같은 것 같긴 한데 아 비켜 이씨 뛰어도 다음에 맞는구나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지하로 간 게 나 지하가 있을 줄 몰랐어 지하의 존재 자체를 처음 알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잘 가는 수밖에 없네요 칼 들고 껴안을라는 것 봐라? 어떤 의미에서는 칼에 베이는 것보다 쟤네한테 물리는 게 더 무섭긴 하네 감염이 된다면은 나는 뭐 감염되고 그런 것도 없어 피터지게 싸우던 음식 먹으면 나 차 괴물이야 으으씨 계단으로 가서 가는 게 가장 빠를 것 같고 아 되게 머네 지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아예 애초에 갈 수 있는 거 맞긴 한 거야 저 그 차를 타고 차를 타고 가면 어떻게 미뤄질 것 같긴 한데 정육점에서 그 우유 란다 그 뭐이 뭐냐 그 트럭을 타고 트럭을 트럭까지 차를 이용해서 빠르게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길이 있다면은 보스전도 치러야 되는데 여기도 꽤 멀 먼 걸로 알거든요 내가 알기로 익혀 판을 왜 주웠어 버려 아 전화 좀 끊어봐 아 아 좀 멀다 저쪽에 세이브 포인트가 있네 따로 세이브 한번 하고 가야겠네요 자파점에 누가 있는 거 같다 여기 전화를 늦게 봤던 일찍 봤던 캐스트 완료되는 지점인건 비슷한 거 같애 게임 이상해 이거 세이브 허가자 급쟁이 자파점에 겁쟁이가 있다 자 어디에 세이브 포인트가 있냐 저 건너편이야 어디? 아 저거야? 저게 화장실이야? 빨리가 빨리가 아 왜 이렇게 멀어 화장실 급한 사람들 어떡하라고 피어 슬롯 변경 여기서 저장하죠 시작바가 보여줘야되는데 얼마 안남았다 바로다 아 가 중간까지 왔어 절로 멀어 아 무기가 없어서 못 이길 거 같은데 일단 일단은 체력을 채우고 뭐 먹을 거 없냐? 아 전화를 끊어봐 아 전화를 끊어봐 아 멜론 다 깎아놨네? 착하게 아 여기 이거야? 이거 전에 봤죠? 영상 음악을 꺼버렸네요 조용하게 한번 봅시다 조용하게 보는 건 좀 그런가? 저번에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저번에 봤으니까 넘기겠습니다 아 조금 그렇네 까먹었어 아이고 야 걸리겠다 이거 이건 걸리겠다 뭐야 지금 전화 걸 때야 약국 가야되는데 어디가 약국이야? 여기야? 일로 올 수 있냐? 못 오지 아 여기야? 약국 열쇠를 있어야 돼? 아 이건 잡아야 된다는 거 아니야 사실상 무기가 없어 아 야 야 야 잠깐만 이거 좀 오바인데 너? 아 이게 너 제한이 좀 있구나 계속 때려 어 맛들 넣어 어차피 음식들 그렇게 많은데 뭐 어때 아 어 아 아 저 진짜 씨 무전기 부셔버리던가 해야지 너 왜 이렇게 잘 쏘냐 어 잡는 거 자체는 문제 없겠다 죽지 마 않으면 위험해 빨리빨리 어떻게 해야 돼 야 배드로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에쓰 일단 죽였구요 야 영상 음원 켜야 되는데 이거 너무 끔찍하네 저작권 음원 땜에 니 가게에 쟤가 사장이야? 어 졸라 약해 어 누가 지켜보고 있네요 아 이거를 내가 영상을 삐에로도 놓치고 말이야 은근히 잘 만들었다 그래피 얼굴 묘사 같은 거 어 완전히 미쳐버렸죠 죽은 거야? 얘를 죽여 약국 열쇠를 줄 것 같아 생각에는 뭐 이로 인해서 강력한 카트와 안에 있던 여자를 손에 넣었습니다 완전 마탱이 갔네 여기 두고 가면 되겠네요 그냥 좀비도 없는데 원래 처음에 이제 만났던 여자죠 아 내가 중간에 센스있게 한번 켰어야 되는데 소릴 못 켰어 얘도 약이 필요하다 왜? 내가 이제 악의 축으로 아는 거죠 영상이 너무 길어 나 소리도 꺼놨는데 개트롤 했잖아 혼자 가네요 아 조용하다 어 열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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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전 저렇게 헤어지는군요 옵션 좀비 들어왔어 여기서 얻음 아 이거 쓸 수 있구나 일단은 멜론 가져가자 아 기 하나 남았어 아 뭐 함부로 먹을 수도 없는데 이정도면은 배트로 뚫고 갈 수 있을까? 빨리 좀 뛰어봐 약국 위치를 봐뒀기 때문에 바로 가서 먹을 수가 있죠 어 근데 다행이다 보스가 약했어 엄청 약했어 약국 열쇠로 어디서 약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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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급상자 약을 소비템으로 쓰는 건 안되나보다 가야겠다 빨리 가면 될 것 같은데 보스전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흘렀거든요 바로 달려가면은 내 생각에는 어떻게든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카트는 어차피 끌고 못 나갈 거 아니야 그냥 그냥 가져 아 돌아가는 거 너무 해야 된대 근데 얼마 안 남았어 연인이고 나발이고 일단은 브래드를 안 하면은 그냥 게임 자체가 완전 풀려버리니까 저 방망이로 저거 떨어뜨릴 수도 없고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빼밤 빼밤 빼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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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이 너무 타이트해 시간이 정도가 있지 나 못살겠다 진짜 이거 어떡하냐 이거 될 것 같애 어 마지막 끝에 와서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나름 아까보다는 저번에 그 노인 데려가는 것 보단 나을 것 같애 웹을 이동하면서 거기서 이제 부가적으로 시간이 간다 그런거 배제하고 입구 좀 적어 갈만해 이거 굴르자 하아 그래 구르는 거 괜찮다 이거 구르는 거 은근 괜찮다 이거 후딜이 문젠데 아주 가요 이씨 아 구를 때 좀 그거 없냐? 저 저 후딜 좀 없애주는 거 없어 그런 기술 있는 거야? 완벽한 구르기 그런 거 없어? 있으면 진짜 빨리 진행될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좀비 다 나오는 거 다 스킵해 버리고 바로 가야겠네요 어 이제 얼마 안 남아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이거 가야돼 아이씨 꺼져 이씨 열어 열어 어 허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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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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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한 거 같아 성공한 거 같아 아아 진짜 너무 타이트하다 이제 봐야죠 영상 내가 보여줄 건데 야 구하러 아아 됐다 어 이번 사건은 이미지는 여자애를 구한 걸로 처리가 됐군요 다음은 이제 오전 11시에 된다 이번 사건은 이제 오전 6시였기 때문에 다음 사건은 훨씬 늦게 되네요 다음 그 다음 사건은 3시부터 되고 아우 아우 씨 잠깐만 박사에 가고 뭐야 뭐야? 너 아니냐 너? 너가 박사 아니냐? 아 아닌가? 아니지 박사는 따로 있지 근데 그 박사를 어떻게 구하냐고 여긴데 일단 세이브나 하자 아아 진짜 너무 힘들었다 아 미쳤어 진짜 겸치는 얼마나 줬어? 레벨업 시켜준 거야? 아 박사에 가고 저거 해야지 진행될 것 같은데 뭐야 안 해도 되는 거야? 물어봐 계속 서서 아 시간도 없는데 지금 연인 데려와야 되는데 아유 안되나봐 하자 그냥 간다 자 다음 퀘스트에 대해서 어 짚고 가자 연인이랑 마치트를 가진 남자 되게 많네요 연인이 닿을까? 어 저건데 연인까지 갈 수 있냐? 연인까지 못 갈 것 같은데 어 어 바로 맵 옆으로 틀어서 가면은 어떻게 될라나? 아 너무 헤리야 연인 너무 쪼 얼마 안 남았어 그리고 커피크림을 안 준다 이제 어 진행을 좀 해서 그런지 커피크림 되게 혜자였는데 쟤들 다 처먹었나봐 아 쟤씨가 대화하라고? 아이씨 아아 너무하네 이 새끼들 이거 심하네 얘네 그냥 감기면 주지 그냥 나오니까 들어와서 대화를 그래 연인은 버리자 연인은 글렀다 이 생각에는 음 과거 자체도 저거 시간도 별로 없죠 과거는 왜 시간이 없는 건지 이 의도를 모르겠어 고티스는 와서 얘기 안 해 무조건 무전기만 돌려 보여주기 crit 안다 이럴가리 알아놔 네 네 네 그 여자친구 란 그 여자친구 그 여자친구 하지만 너무 너의 모습을 울려는 것 같아. 너의 모습을 탓하지 않는다. 하긴, 인정한다. 산타카베자의 상태라고 말했을 때. 산타카베자? 생각엔.. 아, 저기 섰어? 산타카베자. 제가 알았을 때 제가 알았을 때 제가 알았을 때 생각했을 때 그 Santa Cabeza 끝까지 지금 시작했을 때 지금? 정리하자, Dr. Barnaby 우리는 그냥 지속한 우리가 지속해 지속해? 지속해? 우리가 지속해 지속해 교수님, 당신을 지지 않으면 사실을 알아야 할 필요가 필요합니다. 모든 것들. 꼭. 우리에게 얘기해. Santa Cabeza의 어떻게 알지? 맞나요? 진짜 하나 찍어야 되려나? 정보에 대해서 나는 들을 수가 없군요 아 5시간 뒤에 진행이 된 거구나 그냥 아 다음 아니다 오후 3시 4시이면 얼마 안 남았네 아 이렇게 되버리네 일단 연인은 내 생각에 못 구하고 일단 가보긴 할까 예의사 잠깐만 저 이것 좀 보고 올게요 볼 게 좀 많네 저번에 카트를 썸네이를 찍었던 거 같은데 아 됐다 아 아까 톡커버 안 지워놓은 거 있겠지 방송 언제 켜는지나 확인할까? 아 나름 중요하기 때문에 오케이 근데 일단 이렇게 데무로 인해서 연인을 일단 못 구하는 거고 연인은 합류만 해서 합류 경험 체험 받아 먹어도 나는 이득이라고 보는데 합류서 못 할 것 같죠? 시간을 보면은 너무 시간을 잡아먹었어 27분 됐군요 어 나 11분쯤에 켰나봐 아 적당히 켰구나 레벨업도 안 시켜줘? 메인 두 개 깼는데 그럼 진짜 없니? 아 독한 놈들 연인이 아 진짜 합류만 딱 하고 싶은데 연인 말고는 시간이 좀 돼 가는 것까지는 문제 없을 것 같아 연인 말고는 연인을 어떻게 가서 접촉만 하면은 바로 받아먹을 수가 있으니까 염치를 접촉만 딱 하고 싶은데 많은 거 안 바래 접촉만 하게 해줘 가는 것까지 정도야 문제 없겠지? 이리로 못 가? 이리로 못 가? 식당의 남자 어 이것도 좀 여유 있네 연인은 왜 불꽃에서 시작한 거야 아 가 이씨 너도 가! 특정 정보 입수? 파게트 들고 다닐 때가 아니다 야 점점 많아지는 것 같다? 아 이리로 가면 안 되지 이리로 가야지 아 뭐 시간 낭비했어 야! 아 큰일 날 뻔 아 너무 멀어 달리기 없냐 진짜? 아 달리기 같은 거 좀 넣어주지 시간이 너무 촉박해 나 지도 보고 바로 찾아가는 건데 진짜 바로 달려가는 건데 야 푸드코트 지나서인데 너무 멀어 아 가봐야겠다 경로에 뭐 없냐? 위쪽에 하나 있네요 맵이 넓어서 합류를 이제 일단 먼저 하는 걸로 하자 아 이제 점점 어려워지네 게임이 내 생각에 약간 선택권을 두고 누굴 구할지 정하라는 것 같은데 어쩔 수가 없다 이건 구하는데 약간 한정이 있다 다 구해줄 수가 없구만 착한 내가 이거 다 구해줄라 그랬는데 안 되겠구만 아 비켜요 아이 그거를 고거를 잡네 아 근데 이거 구르기 좋다 진짜 그냥 뚫고 나가네 나는 좀 많으면 막힐 줄 알았는데 그냥 밀어내고 나가 앞으로 개꿀이야 아 이거 좀 혐의다 점프하면 안 붙잡히는 게 너무 신박해 게임이 푸드코트 되냐? 될지도 모르겠는데 다음 맵이잖아 그냥 어 닿는 것까진 되겠는데? 야 신기하네 닿네 이게 아 이미 다음 썸네일도 정해졌고 여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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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야 아래야 그게 문제다 위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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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이 건물인가 봐 아 잘 숨어 있었네 여기있어 여기 여기 있어 여기서 총에 왜 맞아? 좀비가 총 쐈어? 아이 잠깐만 잠깐만 아 됐구나 캐스트 완료된 건가 보다 도와줄 테니까 빨리 오세요 연인을 일단 구해주자 야 허리 아래로 감각이 없대 큰일 났는데? 얘 없고 토니아를 뛰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 토니아가 잘 뛰어야지 그러려면은 하아... 로스 큰일 났는데? 나... 나... 총 없어 토니아는... 그래 그럼 넌 버리는 걸로 할게 참... 어쩔 수가 없다 이거 어 진짜 업고 갈 거야? 업고 가면 살려줘야지 둘 다 아 근데 갔는데 감염돼가지고 어떻게 되지 않겠지? 빨리 빨리 업기나 해 그만 떠들고 와야된다 네가 알아서 걸어서 그러면은 어... 온다 온다 야 합류 벌어서 3만 줬어 이거... 구하지 말고 그냥 가자 야 속도 증가 속도 증가야 속도 증가 속도도 있어? 개대박 알아 와 토니아... 토니아가 죽는 건 아니겠지? 빨리 와요 아휴 불안한데 가는 길에 저기 들려서 저기 구하고 가죠 어... 그리고 위로 빠져가지고 둘 다 구하겠습니다 시간이 된다면은 토니아가 잘 뛰어야 돼 아 이거 솔직히 양심이 있겠지 띠게 만들었겠지 어... 왜냐면 게임 자체가 이거 내가 한 명을 업고 구하는 건데 어... 어 그렇네 내가 로스를 업어서 내가 업킥 판정이 들어가서 소녀 공격을 안 당해 야 이거 되게 잘 만들었다 게임 아야 어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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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 어 되게 둔슨하다 저렇게 다치면은 나 같은 꼼짝도 못 할 것 같은데 어 적을 또 걸어올라 그러네 뚜벅뚜벅 빨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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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업킥 판정 되게 좋다 이러면은 그냥 이거 업은 상태로 그냥 다 데리고 나면 되겠어 로스만 두고 토니아만 집어넣고 하핳 로스 업고 다녀도 되겠는데 아이 그건 안 되겠지 어 누가 다쳤을지 모르니까 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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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마 여기... 일 것 같은데 토니아 안 오네요 야야 뭐야 뭐야 잡혔어? 어떻게 잡혔냐 안 잡히는 거 아니었어?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야 야 체력 부족하면 좀 곤란한데? 일단 연인인데 둘 다 살려줘야지 저... 한 놈만 살리면은 좀 그렇잖아 사실 안 살리면 몰라도 한 놈도 같이 죽던가 그럼 같이 살던가 둘 중 하나지 아이 너무 많은데 인간적으로? 어떻게... 잡히면 나도 그냥 잡 살릴 거 같은데?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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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맵을 킬 수가 없어 여기야 여기에 누가 있대 뭔지 모르겠어 꺼져봐 저게 뭔데? 아 잠깐만 저게 뭔 사건이야 저게? ithm3 저기라고? 야 잠깐 기다려 봐 아아 Mess 기다려 네 알겠다고? 응 brought it you she It's oh Pa 기다려 기다려 아 야 기다려 야야 토니아 죽는다 히히히익 저렇게 죽이냐?? 그걸 빼빼로 되어있때 연인들끼리 빼빼로 먹는거 같다 너도 죽어라 우린 연인 연인들 같이 죽어야지 같이 그냥 가라 모르겠다 나도 뭐..뭐 여기서 뭘 어떻게 받는거야? 캐스트 뭔데 어떻게 된건데? 이거 아니야? 겁쟁이 뭔데? 아 근데 이거 내가 빠져나가려면은 그냥 살려주는게 낫겠는데 흐어어어억 야이씨 너무 심하다 이거 겁쟁이 이거 여긴가 보다 어 그치 만약 이런 세상이면은 그냥 연인이랑 죽거나 연인이랑 살아야지 뭐 그치 또 혼자 살면 또 좀 그렇잖아 원래 이제 좀비 영화도 혼자 살아남으면은 가족을 잃어버리면은 삐뚤지거든요 아 그런 의도로 보낸 건 아니고 죽은 거 어쩔 수가 없어 안 잡힐 줄 알았어 그냥 지나가도 겸치는 받아 먹었어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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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빨리 와 아버죠 마치테를 가진 남자 언제 아냐 아 뭐 가면 되는 거야 이제 아 대화가 왜 이렇게 쓸데없이 많아 그냥 대화 몇 마디 하고 넘어가면 되지 게임 더럽게 늘려놨어 시간도 없는데 어 그러니까 오그라고 이거 때려 죽여버리면 안 되나 아 이거 같은 데서야 메인이 다른 정보원인 거지 야 나한테 맞으면 용감해지지 않을까 야 나한테 맞으면 용감해지지 않을까 일어나 아 진짜 맞으면 용감해지나봐 일단 하나 살려가는 걸로 하자 엔딩 분기 같은 게 아닐지도 모르니까 경험치만 보면은 합류만 하는 게 편한 것 같긴 한데 강목으로 막기 싫으면은 어 따로 와라 아버 줄게 아 뭐야 너 왜 갑자기 용맹해졌어 가자 전기톱 있지 쇠파이프랑 전기톱 야 이거 줄게 아 미안해 어떻게 어떻게 말하냐 아 전기톱 못 주는구나 마체트를 가진 남자가 어느 건데 저거야 그럼 일로 가자 그냥 일로 일단 해서 들어가죠 돌아가고 와 비키니 애매한 거 보소 빨리 가자 아 네 노세요 아이씨 아니 뭐 이따위야 이씨 왜 이래 고든 괜찮냐 아 쇠파이프 너무 약하다 근데 자동 타겟팅이네 개웃기네 이거 야 왜 이렇게 많아 좀비 진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잖아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고든 버리면 안 될까 야 공전을 어떻게 하고 싶지가 않은데 어 가까우니까 그나마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아 점점 늘어나는 건데 내가 혹시 죽여야지 좀 줄어서는 그런 그런 개념인가 어 이게 설마 계속 추워가 돼서 내가 살리려면은 그럼 역발상 게임이었나 그럼 역발상 게임이었나 진짜 귀여우는 거 은근 잘 오는 거 같은데 이어서 은근 잘 오고 있어 아 좋댔다 빨리 와줄래 오래 못 붙을 것 같거든 어디서 오고 있는 거야 아이씨 죽겠어 이러다가 뭐 막고 있는 거야 지금 미친 새끼 아니 미친 새끼 아니야 진짜 아주 뒤지던 거 말던 거 맘대로 하고 죽어라 고든아 너 살아 숨쉬는 걸 보고 싶지 않구나 총은 어디서 넣었냐 죽이고 죽지 아이씨 함유보너스 잘 받아 먹었고요 야 쟤는 노답이야 그냥 죽는 게 나아 죽낫 아 소스통은 무기구나 이렇게 못 살릴 것 같으면 그냥 차라리 어이씨 잡으시는 거 잡을 거랬다 마체테를 가진 남자는 아마 적이겠지 어 그리고 이제 다른 정보는 모르겠고 뭐야 뭐야 사진 찍을라고 사진 찍을라고 야 쓰레기 새끼 너무 쓰레기다 이번엔 사람이 많아서 큰일 났는데 사람이 더 셀 거 아냐 보스겠지 야 어떻게 우리 집 앞에서 보스가 나오냐 무기 하나도 없는데 야 이걸 찍고 있었단 말이야? ㅋㅋㅋㅋㅋㅋ 아, 결과적으로는 구해준게 됐네 아, 마타치를 가진 남자는 걔도 보스면은 너무 해릴 것 같은데 야, 근데 뮤비 저기 앞에 있으면은 그냥 중앙까지 간 거야, 내가? 어, 막 제니퍼 구하는 게 이건가 보다 야, 너무 많다 근데, 저 무기가 없어, 나 야, 두 개 너, 거, 거미 있냐? 야 야 사이코패스 격태보너스 야, 근데 거운 건 있는데 뭐 어떻게 내가 쓸 순 없다, 야 제니퍼 구하는 거고 아이씨 걸로 한번 싸워보자 아 이런 거 아닌가? 오 나름 괜찮은긴 오 야 총 있다 하지만 벤치 미만 잡 폭탄 있어 폭탄 있어 뭐야 이 폭탄은 야 일어나 오 야야야 폭심 있네 쟤 제거를 하자 다른 거는 제쳐두고 이걸 하자 어쩔 수가 없다 좀비 꽤 멀리 있네 졸라쎄 기다려 뭐야 이 새끼 먹을 거 내놔 야 먹을 거 니가 다 쳐먹었어? 어? 어 칼이다 칼이다 칼이 문제가 아니야 나도 먹어야 돼 많이 죽였다 나 의도하지 않았는데 가서 올라가서 식당 가서 먹고 오죠 마트채를 가진 남자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관심 없고 저게 저 무기가 마트채가 아니잖아 콜롬비어 볶음 먹으면서 힐링이나 받자 하나 먹어 어 오렌즈 주스 있네? 오 좋아 아 좋아 아 맞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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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면 이기겠다 야 그냥 제니퍼 공격을 안 당하니까 너무 편해 제니퍼 공격을 당해서 내가 기다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죽여 그냥 다 칼 하나 있으니까 너무 편하다 부대야 그냥 좀비랑 똑같아 아 너무 강하다 너무 강하다 너무 강하다 겸없이 막 나온다 레벨 상승 아 소리 수준가 대박 제니퍼 손잡고 가야 돼? 식당맨 식당한테 가 식당에 가자 야 뭐야 야 잠깐 기다려봐 이게 미쳤나 이씨 따라와 알아서 와봐 식당가서 조절좀 하게 햄버거 문을 닫아놨네 이놈이 칼 없냐? 칼 없냐? 접시 던지는 거야? 필요 없는데 饅rick 하하 호호호호호호호호 erap 세모이 intestines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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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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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기가 좀 후달리긴 하는데 일단 나와봐 다른 정보는 이거 못하겠는데 빨리 와 다 죽이면서 가야겠는데 이거? 아 잠깐만 너무 많아 우리 동네긴 해도 돌아가서 하기는 뭐 솔직히 여기선데 가는 건 문제 없겠지 나와 빨리 너 손잡으면은 그 판정 들어가겠지? 아 와달라 와달라 뭐해 따라와 따라와 나와 나와 나오고 있냐? 아이씨 못하는 거야 이새끼 아 이거 아 이거 판정이 이따위야? 치워야 되네 얘를 꺼내려면은 아 비켜봐 가자 시간 없다 빨리 가자 정보는 뒤지겠다 야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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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가자 아마 갈 수 있겠지 어 아마도 판정 없겠지 판정 없겠지 없는 없다고 해야겠네 이걸 아 야 잠깐만 있는데? 흐잇 잠깐만 잠깐만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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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혀 예상 못했어 좀비 좀비 바닥에 넣어버렸어 제니퍼를 잠깐 제니퍼 잠깐만 저니퍼 제니퍼 아이씨 진짜 열받네 게임이 야 제니퍼 제니퍼 빨리빨리빨리 뭐야 저기 파소스 매겼어 뭐야 저기 파소스 매겼어 뭐야 저기 파소스 매겼어 뭐야 저기 파소스 매겼어 아 야 이거 너무 심하잖아 이씨 게임이 어떻게 지나가라 그러면은 이거는 아ิ crack 왜аш니까 크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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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윽 아니 씨바 진짜 야 아 이거를 내가 지나가는 판정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아 못해먹겠네 이제 너무 열받네 이거 그냥 가서 덮쳐버린네 난 입구에 갔는데 괜찮더라고 얌전히 있더라고 이거 끄면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 창자 그래픽이 무슨 난방을 씹어먹는 것 같다 여자 경찰이고 나발이고 돌아가야겠다 일단은 아 정보 언제가 안되지 않나? 어 어 칼내라 너무 가까워서 그냥 얻어 걸렸다고 생각했는데 저정도 저정도 이벤트는 아 저거 저렇게 판정을 잡아놨네 솔직히 저거는 둘다 갈만 했는데 좀비를 죽였어야 되나 아마 좀비를 좀 꾸준히 죽이지 않으면은 안될 것 같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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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 안남았다 얼마 안남았다 어 좋긴 생각하자 쟤네가 죽어서 이거를 깰 수 있다고 생각하자 어차피 이거 도루묵 되면은 다 게임 끝나는 건데 어 오토바이 어디서 구했냐 아까 주차장에 있던 건가? 내가 오토바이도 있네 했던 거? 저게 나갈 수가 있군요 그럼 여기서 뭐하는거지 얘네들은? 걸어 나가면 되는데? 어 새 사건이 나왔습니다 다음 건 자정이야 얼마나 남은거야 이놈의 사건은? 경험치는 받았으니까 합류해서 좋게 생각하자 여자 찾기 찾기 전에 경찰 먼저 찾자 어 아 여자 먼저 찾자 어 여자가 메인이니까 이거 못 깨면 게임 끝나니까 갑시다 칼도 하나 있고 배트 하나만 가져가자 어 칼이 너무 좋아 여자 찾고 일단 여자를 찾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자 경찰 찾읍시다 어 솔직히 여자 경찰은 도움 될 거 같애 다른 애들은 도움 안 될 거 같애 한 명은 음식만 거덜낼 거 같고 한 명은 왠지 계속 이제 그 좀비 게임 전용 클리제로 물론 호환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겁먹어서 이제 막 사고칠 거 같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여기겠지? 입구로 나가는 입구로 입구로 나간 거 아니야? 어디로 나갔어? 아 저기야? 아 여기가 경찰관이고 저기가 그거구나 밖으로 나가야겠네? 하... 가자 좀비 좀 죽이면서 가자 어디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거 없어? 뭐야 쟤네 왜 여기 있어 뭐야 운감 자네들은? 나름 시간 있으니까 조금만 처리하고 아 여기 너무 많은데? 뭐야 쟤네들 지금 별 이상한 집단가에서 생존자가 저렇게 많았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나는 저렇게 많을 수가 있는 거야? 칼도 안 줘 쟤네는 칼 들고 있으면서 비켜 총 내놔 오디오 끄고 갑시다 그러면 쟤네는 식당에서 크게 이동 안 한 거네 오토바이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쵸? 음 식당 근처였어 근처 주차장 갔다가 저기 다시 올라갔나봐? 왜 나갔나 했더니 자기 오토바이가 생각나서 참 죽었던 것밖에 할 말이 없는데? 들어가서 가는걸라나? 어 근데 얘는 밖에 나갔던 것 같은데? 일단 가보자 아 모르겠어 길을 전혀 지하라는 게 있다는 걸 존재를 이제 알아버려서 너무 생소해 모든 게 칼이나 들걸 칼이나 들걸 제니퍼는 근데 나는 구하.. 구했다기 보다 오히려 죽인 거네 참 꺼내서 죽인 거 아냐 말 그대로 갇혔으면 조금 더 오래 살았겠지 거기서 갇혀서 오래 살아서 뭐하냐 일단 아주 죽는 게 나지 찰라니 참 몰라 아 세이브 안 했나 근데? 세이브 여기서 하고 가야겠다 시간도 있으니까 달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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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세상 끝까지 어 우유 있네? 어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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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겨 아 비겨요 이씨 슬롯 변경 사실 뭐 굳이 사람 안 구해도 그냥 메인만 깨어도 될 거 같아 내 생각에는 나야 뭐 이제 네 게임을 안 했으니까 그만큼 이제 레벨 낮은 것 뿐이지 그냥 평범하게 그냥 메인 하면서 그냥 하고 싶은 거 막 하면서 해도 다 될 거 같은데 견적이 아 검으로 바꿀래 아 여기다 아 도망가는 게 아니라 덤비 는 거야? 아 미쳤니? 야야야 잠깐만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아줌마야 공격기술 아 있네? 이거 어떻게 잡녀 이거를? 잠깐만 따라가는 거야 나? 자 잠깐만요! 따라가는 거니? 코너가 너무 심하게 틀어져서 공격이 안.. 자자자자자 아휴.. 아휴.. 이걸 어떻게 이기냐? 이거 어떻게 이겨 저거를? 다음 명이 날아가는데 헤엑! 이? 여기도요? 아 야 그거를 통과한다고? 잠깐만요? 죽겠는데? 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상놈의 거 가버리네? 간다 나 멜론 가져올 겁니다 뭐야 가는 거야? 하 야 뭐야? 놓치면 안 돼? 아 나는 진행된 건 줄 알았어 안 싸우고 도망가는 게 맞는 건 줄 알았어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저게 아니라는 거를 알리는 야 그런 거 아 이거 어떻게 해겨 저거를 들어가면은 안되는거 아니야 사실상 이제 경찰한테 아 이걸로 터뜨려 죽이는건가 혹시 가봐야겠는데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모르겠는데 아 그리고 너무 시간 많이 갔다 지금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